네 앵커 리포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여기에 바로 쓰여 있는데 함께 보시도록 하죠. 주식시장은 본격적인 약세장에 진입한 것일까?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는 중기적으로 약세장에 들어간 그런 흐름입니다. 이게 빠르게 회복된다면 다시 한번 강세장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기술적 이상에서 더 흐름이 나올지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밖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WHO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19에 대해서 팬더밍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빠르다 늦었다 이미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전파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선언한 후에 또 금융시장의 반응도 상당히 충격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자 여기에 곧바로 이것을 또 얘기를 했었죠.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내가 밤 9시에 연설을 할 테니까 그때 한번 들어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는 게 일단 먼저라는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지역에서의 어떤 교류를 당분간은 완전하게 지금 현재 이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충격을 받고 있는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뭐 뭔가가 트럼프 대통령도 할 게 없는 게 아닌가 라는 불안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금융시장으로 다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참 많이 나오네요. 지금 2008년의 변동성과 그리고 2020년의 변동성을 보고 있는데요. 이 파란 것이 2008년의 변동성입니다. 이때 보면 이게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지금 더 높게 가고 있는 2020년의 변동성. 2020년의 코로나 변동성이 2008년을 넘기고 있다. 변동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공포심리하고도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감은 그때보다 더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떨어진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불안감도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많이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뭐 2주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주식시장의 곰들이라고 양이 얘기를 하고 있죠. 불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약세론자 약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나오는 학자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스타트는 제가 볼 때 루비니 교수였던 것 같습니다. 루비니 교수가 일단은 2주 전부터 코로나19와 관련된 매도세 지금부터 시작을 경기와 관련된 부분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체감적으로 2주 전에 느끼지는 못했지만 미국에서도 좀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죠. 자 그래서요. 일단 그때 당시에 코로나19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좀 나온 그런 흐름이었지만 그 그림입니다. 오늘도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금 이제 지원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급여세와 관련된 부분을 면제하겠다. 면제하겠다. 면세하겠다. 알고 있는 얘기죠.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에 대한 비판이 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간접적인 세금 제도를 가지고 지금 현재를 타국을 벗어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크루그마 교수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노벨 경제학생도 받은 그분인데 지금 이렇게 바로 그 소리와 급여세의 감면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때 그러면 소득이 없는 자들은 아무것도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즉각적이고 체감적으로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부양책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현금을 직접 손에 쥐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지금 감면세와 관련된 이런 거 지금 현재 효과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회의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네요. 물론 크루그마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뉴욕타임즈에서도 이런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의외로 여기에 동조를 하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체가 어떻게 나올 거야 라는 그런 국면에서 또 한 가지 나온 흐름이 있었죠. 바로 금융시장에 가장 큰 타격을 줬던 게 바로 유가금락이었습니다. 금융시장을 긴장을 시킨 이 유가금락 지금 30달러 미만으로도 내려갔었고요. 지금 현재 조금 올라오고 있지만 이 금락에 굉장히 충격을 준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이게 바로 유가의 금락이 쉐일 오일 업체들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무구조가 미약한 상태에서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지금 자금 조달을 했었는데요. 이게 바로 하이엘드 채권입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요. 지금 현재 30달러 밑으로 오일 가격이 떨어지면서 손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는 버틸 힘이 없겠죠. 그러면서 이쪽에 하이엘드 채권 쪽이 빠르게 움직임이 나타난 그런 흐름이었고 이와 더불어서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 같은 익스포저가 은행권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확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미국 은행주의 PBR 한 배 수준으로 떨어졌던 때가 3번이 있었습니다.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2016년 유가금낙 그리고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1배 이상 나오는 걸 보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위기라든가 남류러 사태를 자꾸 회상하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하죠. 그래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국가의 부도의 어떤 흐름들을 봤던 그때 남류러 사태 때 기억나시나요? CDS 프리미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 체크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때 이렇게 빠르게 올라갔던 게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지금 괜찮다고 일단 하는데요. 조금 더 지켜보자 라는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기도 저도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고요. 이런 부분에서 그때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이었냐면 공동 대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EU 쪽에서는 BOE에서 금리 인하와 대출 프로그램을 제시를 했었는데 EU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공동 대응이 없으면 금융위기급의 충격이 우려되기 때문에 우린 여기보다 주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한 금리 인하라던가 각국의 개별적인 정책으로는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레이달료 얘기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나의 생각 하면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금리는 충분히 낮다. 통화 정책을 통해서 지금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맞춤형 통화와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오늘 시장 상황까지 살펴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흐름들이 필요할까요? 예전에 금융위기 때 유럽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TLTRO라는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국채가 문제였기 때문에 남유로 쪽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좀 더 안정화를 할 수 있는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바로 얘기를 했었고요. 이를 통해서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국채 채권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사태를 좀 더 막을 수 있는 것은 금리 인하가 아닌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쪽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시장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약세장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다우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20% 하락을 한 거고요. 고점에서 이것은 약세장의 진입 신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증시도 중기적으로도 약세장의 기술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거 지금 말씀을 보여드렸죠. 이것은 20%로 올라갔죠. 그러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골드만사크스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세장의 진입은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조적인 약세장 이것은 50% 넘는 급납이 급납이 고점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사이클적인 어떤 약세장 이건 한 31% 정도 그리고 현재 이슈적인 이벤트적인 약세장일 경우에는 29% 정도 조정을 받는다고 이렇게 1983년부터 데이터를 뽑아내서 정리를 해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지금의 상태가 이벤트적인 약세장이라면 하락의 폭이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현재 하락장이라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현재 질병과 더불어서 금융, 신용 리스크가 함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처음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상황에 대해서 달리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지금 현재의 과제는요 공포심리를 벗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봤더니요 지금 현재 극도의 공포심을 현재 주식시장에서 미국시장에서 느끼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곳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레이달리오의 이야기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투자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신용 리스크와 관련된 이슈가 있고 바이러스가 됐던 가장 약한 곳을 건드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하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있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재무적인 상황이나 비주로 부채가 많았던 기업은 아마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그 회복의 성태는 매우 매우 낮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건전한 기업, 재무, 현금성이라든가 그리고 부채가 없는 기업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앞서서 이야기 됐던 것 같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게 지금으로서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다시 한번 되새겨볼 만합니다. 자 앵커 리포트로 살펴봤습니다. 자 앵커 리포트로 살펴봤습니다. 자 앵커 리포트로 살펴봤습니다. 자 앵커 리포트로 살펴봤습니다. 자 앵커 리포트로 살펴봤습니다.